키글 구독버튼을 눌러줘 따스한 아침. 자동차 친구들이 일어날 시간이에요. 난 아직 졸린데. 조금만 더 자면 안 돼요. 안녕. 배를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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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들이 모두 잠에서 깨어났어요. 하루를 힘차게 시작해 볼까? 오늘은 뭘 하고 놀까? 배를 눌러주세요. 간지럼을 펴서 친구들을 깨워주세요. 야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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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찌그러진 부분을 고쳐주세요. 더러운 먼지들을 깨끗하게 닦아주세요.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주세요.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주세요. 신난다! 스티커를 모두 붙여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있는 물 정도면이 됩니다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있습니다 여러분, 성립적으로 나면을eras сами 목적지까지 신경이 생기고 정비를 마친 헨리가 하늘을 날고 있어요. 우와, 힘이 펄펄 나는데? 하늘 끝까지 날아볼까? 저런, 견인차 스포키의 몸이 고장났어요. 몸이 아파서 꼼짝도 못하겠어. 어서 날 좀 고쳐줘. 고장난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너무 아파. 렌치를 돌려 너트를 고정해 주세요. 비누로 거품을 내주세요. 물로 거품을 닦아 주세요. 물로 거품을 닦아 주세요. 스티커를 묻혀 부품을 조립해 주세요. 고마워. 컴테이너를 모두 짐 칸 위에 올려 주세요. 짐들을 목적지까지 옮겨 주세요. 스티커를 붙여 자동차를 완성해 주세요. 버튼을 눌러 친구의 몸을 스캔해 주세요. 목적지까지 신나게 달려보세요. 스티커를 붙여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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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비를 마친 스푸키가 커다란 스쿨비를 옮기고 있어요 힘이 철철 넘치는걸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